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앞으로 더 죽어도 의심과 똑같으실 거네요. 서울시내 한복판 광화문에 시신을 실은 운구차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분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운구차 안에는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82일째입니다. 14년 동안 말을 타온 문중원 기수는 40살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그가 도대체 왜 이런 모진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운구차는 왜 이렇게 장지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빠 생각 많이 나요? 남편이 일지야를 구하면서 가동을 보내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딸인데 폰을 보다가 아빠 사랑해 하고 보내놨다. 늘 그랬던 것처럼 딸은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빠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없이 자상했던 사람 죽기 직전에도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챙겼습니다. 전날 크리스마스 선물 애들 거 준비할 때도 얼마나 울면서 준비했을까 싶고 혼자 유서 쓰면서도 얼마나 울었을까 그렇게 문중원 기수는 유서 3장을 남긴 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7번 마 도도한 기수 문중원 도도한입니다. 7번 9번 도도한과 9번 노멀 클래식 8번 러브레터 그의 죽음이 발견된 곳은 경마공원 내의 기수 숙소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문중원 기수는 죽음을 목존에두고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일부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놀아나야 하는 현실을 비관했습니다. 경마의 꽃이라 불리며 경주에 출전하는 사람은 기수지만 기수 위에는 감독격인 조교사가 있습니다. 조교사는 말을 관리하고 작전 지시도 내립니다. 전직 기수를 만나 문기수가 겪은 부당한 지시가 어떤 것들인지 물었습니다. 말은 각자의 각질이라는 게 습성이라는 게 손에 앞을 가야 잘 뛰는 말이 있고 뒤에 있다가 힘을 아껴서 마지막 4코로 돌아서서 마지막 결승주로 한 방에 힘을 쓰는 말이 있고 그런 말이 있는데 착전 지시를 엉뚱하게 내린단 말이에요. 조교사는 갑자기 선행할 수 있는 말을 뒤에 가서 모래를 한번 맞춰보자. 튀는 모래를 맞으면 전의를 상실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질의 말에게 일부러 모래를 맞추라고 지시하는 것은 경기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놓고 등수를 지정하기도 한답니다. 상착 오지 마라. 뭐 그런 작전 지식이 제일 많죠. 그러면 저희로서는 솔직히 그 지시가 좀 불편한 거죠. 3등 오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1등 오면 1등 아니면 4등 매로 와라. 라는 그런 작전 지식인데 1등을 못할 바엔 아예 4등 밖으로 밀려나라는 것. 실제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티나게 속도를 줄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등 마른 피하라는 이런 지시는 왜 하는 걸까요? 일반 경주는 말의 실력별로 등급을 나눠 경기를 하는데요. 3등으로 들어올 경우 우승 상금도 적게 받고 다음에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순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경마장을 찾는 일반 팬들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거액의 배당급이 걸려있는 경마에서 엄연한 불법 행위. 마사우에는 부정 행위를 심판해 징계하는 곳이 있는데요. 기수들은 조교사의 부당 지시를 따랐다가 여기에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신선한 불법 행위. 신선한 불법 행위.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되겠습니까? 네, 들어가시면.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빨리. 좀 더. 빼주셔도 돼. 제가 들어갈 때 뭐 너는 조교사에 시켰습니다. 얘기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완전 이제 거의 심한 말로 묻힌다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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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정리먹고 알지 이런 게 좀 마음에 기수들이 질결팀 심판으로 근무했다는 전직 마사회 직원을 만났습니다. 조교사의 작전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날이 계십니까? 납득하기 힘든 그런 작전들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저희한테 많은 얘기를 저희가 들으면 모르겠는데 두 분만이 하는 얘기를 저희가 뭐 어떻게 알 방법은 없죠. 부당 지시는 기수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 기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8%가 부당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기수도 기수생활 내내 조교사의 부당 지시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식반마 희망술녀 기수 문중원 남편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던지 말던지 안 하면 되지 라고 하면 다음에 그 조교사가 말을 태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괴로워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었던 것 같아요. 14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현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조교사가 있었습니다. 조교사 역시 부당 지시의 피해자라는 것. 조교사는 그러면 너 그럼 조교사는 왜 문중원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 해왔냐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마지막 날 때는 말 다 구워버리는데 경마장 옆에는 조교사들의 마굿관 마방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돌보는 말들은 실제 주인들이 따로 있는데요. 마주입니다. 마주는 조교사에게 말 한필당 매달 약 190만 원의 위탁관리비를 줍니다. 그 돈으로 조교사는 기수와 말관리사를 고용합니다. 마주는 언제라도 자신의 말을 뺏어 다른 조교사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교사는 마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주는 조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까요? 마주가 맞고는 자 저만한 말이야 뭐라 해야지 나도 관리비를 줄 거 아니야 한단 말이야 심지어 조교사가 뭐라고 그러냐 마주님 어떻게 할까요? 마주가 하나 마라를 결정을 하고 어떤 결정권이 커졌다라는 얘기지 경마에 배팅하는 일부 마주들이 조교사들에게 부당 지시를 한다는 것 마주들은 경마장 4층 VIP실인가 거기 마주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팅들을 다 하세요 경마공원 내외에 있다는 마주실 마주들만 탈 수 있다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마주실이 나옵니다 널찍한 방에는 마사회의 서비스를 받으며 편하게 경마를 즐기는 마주들이 있었습니다 경주가 진행되는 내내 마권을 구입하는 창구에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사회는 한 경주당 10만원으로 배팅 액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곳에선 얼마든지 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주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어딘가로 전화도 합니다 마주들끼리 또 모일 게 있어 이렇게 마주실에 가서 다 와있어 이렇게, 어? 만약에 안 와있어? 그럼 그 마주에서 전화를 해 아유, 저 집마주들이 뭐 이렇게 이랬으면 마주니까 뭐 어때요? 우리를 물어가 마주들의 배팅이 불법은 아니지만 작전 지시를 하고 경주에 개입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상주하는 마주실 마사회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마사회에서도 가장 큰 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주들이에요 배팅도 많이 해요 마주들이 10만원 선인데 VIP 룸에서 2천만원, 3천만원씩 사고 행체 역할만 하고 해야 되는 한 조교사는 마주에게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고 토로합니다 좀 저기 하면 상당히 말이 좋았어요 마주 수월하게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잘 타라 그랬더니 시 마주가 와서 이거를 좀 아껴 달라 그래서 나는 못한다 자기가 내가 이 마방에 오야 마주인데 오야 마주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래가지고 말들을 다 뽑아가지고 다른 마방으로 갔어요 왜 1등을 왔는데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때로는 이런 부당 지시의 불똥이 기수에게 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주들도 있습니다 마주들 마주 조교사는 마주한테 1, 2등을 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 기수가 이 말을 타서 1, 2등을 못해요 마주는 배팅도 했는데 여기다가 막 수천만원씩 배팅을 했는데 그걸 못 들어왔어요 이 기수가 그러면 기수는 그 말 다음부터 이제 거짓말 잘 못 들었다고 그러는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네, 많아요 많은 이런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주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0%가 손실입니다 그러면 손실 보면서 마주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아무리 뭐 맹혜고 뭐 하더라도 안 하려니까 마주문호를 늘켰죠 자꾸 마사이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마주도 이제 하나의 부업으로 수익사업으로 지금 보는 관점이 더 많죠 지금 현재 구조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 한 해 한국 마사회 전체 배출액은 7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경마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과연 일부 마주와 조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부당한 작전 지시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돈이 오가는 경마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경마 시행일 텐데 말이죠 마사회 측에서는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일이라 못 박았지만 마사회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도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일부 마주나 조교사의 부당한 작전 지시를 받고도 거부할 힘이 없는 기수들의 처지가 딱합니다 그런데 문중헌 기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만 지금까지 7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곳이 죽음의 직장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1년 마사회의 지원으로 제작된 영화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 인마! 우박이 없어졌어! 경주마로선 치명적인 장애를 가진 말과 그를 명마로 조련한 조교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경마계의 히딩크로 불리는 조교사 김씨가 영화 속 실제 인물입니다 1248승에 빛나는 스타 조교사 그의 성적은 지금도 독보적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팬들의 인기에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조교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마장에 핵을 끌은 사람은 맞아요 좋은 말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을 수 있는 능력 그 좋은 말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려면 자원들이 그만큼 풍부해야 되는데 그 풍부한 자원들을 땡겨오게 마주를 서게할 수 있는 능력 부산 경남 경마공원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조교사 김씨는 2005년 뒤늦게 출발한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스타 조교사가 된 데는 마사회의 공이 컸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조교사에게 매년 더 많은 말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마방은 성적 잘난다 해서 마사회에서 말칸 플러스 해주고 못 나가는 마방은 말칸을 계속 뺏고 그러니까 잘 나가는 마방은 마음 몇 칸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외부 먹지 아니라 어디 휴양 보내놓은 말도 많고 그렇게 따지면 한 조교사가 100마리 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못 나가는 마방은 16마리, 18마리 이렇게도 있고 근데 이렇게 현재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경쟁을 해서 이 사람이 생일권 마방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조교사 김씨는 점점 더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부경경마공원에는 30여 명의 조교사가 기존의 조교사 김씨는 기술 관리사들과 함께 각자의 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 조교사의 마방이 전체 상금의 약 30%를 가져가면서 나머지 조교사들, 특히 하위권 조교사 마방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좋아서 더 잘 뛰는 건지 관리를 잘해서 잘 뛰는 건지 그건 저희들도 갈피를 못 잡겠는데 세계적인 유사한 사례를 보면 부산 경주 상금 30%를 한 조교사가 가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마사회가 추진한 이른바 선진경마제도 경쟁성 상금의 비중을 높여 무조건 우승을 해야 살아남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기력이 좋아지고 이것이 매출로 이어진다는 것이 마사회의 논리 기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상금 자체도 잘 버는 사람은 잘 많이 갖고 가고 못 버는 사람은 아예 못 벌 수 있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게 만들어놨어요 빈부의 격차 차이가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최근 석 달간 상위 10% 기수의 상금은 월 평균 1,860만 원상 반면에 하위 10%는 19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전직 기수를 만났습니다 저 엄청 힘들었거든요 너무 말을 못하니까 그 후로부터 3년 동안은 제가 쓰리잡고 잤어요 쓰리잡고 잤어요 아침에 기도생을 하고 새벽에 제가 일찍 끝나잖아요 9시 후에 딱 끝나고 고무쌍을 했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고무쌍하고 한 3시? 그 정도에 당부장 알바 뛰고 7시에 끝나고 집에 와서 자고 그랬거든요 애가 셋이다 보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리고 열심히 한번 말 타보겠다고 했는데 말은 더 못하지 돈은 못 들어오지 아... 안되겠다 진짜 죽고 싶어거든요 경쟁은 붙여야지 싸우고 키트림해서 싸워야지 좋은 말, 좋은 인력이 나온다 이게 경마장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키트린다 부경 경마공원 개장 이후 무려 4명의 키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먼저 먹는 놈, 강한 놈이 이걸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따먹었었어요 솔직히 누군가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약하니까 너는 도태되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조교사에게 개별 고용돼 혹사당한 말 관리사들의 자살도 잇따랐습니다 입사 이래 다섯 번의 골절 한 번의 뇌진탕 수많은 상처들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기분입니다 아파도 일을 해야 되고 아파도 열을 해야 되고 어깨 맞고 서둘러 나와야 된다 그러면 잘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가기 때문에 건강한 건 일을 해야 돼요 스타 조교사 아래서 일했다는 말 관리사가 쓴 일기입니다 장학의 개별 일단 친밀 하곤에 대해 그녀의 좋은 상처를 회사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렇게 때리고 그래요 욕도 하고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상당히 많이 끌어요 스타 조교사 김 씨의 영광 뒤에는 마을 관리사들의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다 못한 부경경마공원 마을 관리사들이 2017년 장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총 86일 동안 마방을 떠났는데요. 마을 관리사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경마공원의 경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타 조교사와 그를 따르는 일부 관리사들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파업한다고 서울 올라가 있는데 거기는 나와서 했단 말이죠. 경마를 다 돌렸어요. 너무 잘 나가는데 그런 것까지 마사이가 유도하는 걸 다 해줘. 경마를 계속 돌아가게끔 애도의 기간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경 경마장에서 추구하는 선진 경마의 우월성을 입증해 보인 것도 스타 조교사였습니다. 서울과의 교류전에서 부경의 말들이 대부분 우승을 차지했고 이 역시 스타 조교사의 말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경주 경주리 이들 두 마리가 강세릉의 국산만은 통합 상관마염이 나는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부경 최우수 조교사는 조교사입니다. 마사회 수건 사업이던 해외대회 입상 역시 스타 조교사가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부산 강서경찰서에 이 스타 조교사를 고발한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제기된 비리 의혹들 중에는 조교사 김 씨의 과도한 경려금 요구도 있었는데요. 우승 시켜주면 관례상 지금까지 마주들은 얼마나 상금을 받으면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추구했다. 관행이라 하면서 거의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경찰에 진술할 때가 이런 얘기인가. 억대의 우승 상금에 걸려있는 대상 경주는 모든 마주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할 때마다 김 씨가 마주들에게 과도한 경려금을 요구했다는데요. 다음에 또 대상 출전이나 이런 것도 자기 관리하니까 말을 잘 관리 안 한다든지 기술을 다음에 할 때는 다른 기술을 태워가지고 흔적이 안 나오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주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다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죠. 대상 경주에 출전시킬 말을 선정하고 우승까지 시킬 수 있는 스타 조교사의 요구를 뿌리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마주의 통장 내역이 나왔고 이를 통해 은밀한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마사회가 다른 조교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이 스타 조교사에게는 어떤 징계가 내려졌을까? 조교사 입장에서 자기가 달라고 본인은 안 달라고 강한 상금을 받았을 때 추가로 정략을 좀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수급비가 200, 500을 넘어가면 2천 1억 되면 통장이 좀 이벼되죠. 상금이 이벼되죠. 1억이면 굉장히 크죠. 스타 조교사의 폭언에 모멸감을 느낀 여자 기수가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유서엔 조교사 김씨를 원망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죽은 건 아니겠지. 그런데 얘를 박진을 태우고 시X 이렇게 XX 하면서 말았어요. 제일 잘하는 게 품위 유지 손상. 뭐 그런 걸로 해서 다 처벌이는 동네거든요. 실제로 마사회법에는 경마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의 근거로 품위 유지 손상을 들고 있습니다. 마주로한테 관리를 빌렸어. 내가 1억 2천을 받을 게 있어. 내가 공식적으로 내가 올렸어. 마사회에다가 1억 2천 받을 거 있다가. 그런데 내가 갚아야 될 게 5천이 있어. 그런데 5천을 안 갚았다고 이건 품위 손상이 되래요 조교사가. 조교사 면허 채소야. 경마 외권으로 저 같은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로 경마 외권으로 해가지고도 품위 손상으로 저희 정지를 먹었어요. 헌법에서는 제가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혐의 없음으로. 그런데 마사회에서는 품위 손상으로 제작에 의해서 저한테 면허 취소를 내린 거거든요. 마주들에게 과도한 격려금을 요구한 것과 기수의 자살 사건에 대해 스타 조교사 김 씨는 어떤 입장일까. 제작진은 수차례 해당 조교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마사회로부터 그의 입장을 전해들었습니다. 박진이가 타든 말로도 뺏기고. 또 박진이를 혼내기도 하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진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건 사실이겠지만. 자기는 그런 걸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아니 돈을 받은 거는 자기도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말하진 않았다. 자기가 요구하지 않았다. 요구한 게 아니고. 그거 위해서 마주들이 준 거고. 그 돈을 가지고 관리사들 격려금을 주고 이렇게 썼다. 그 얘기예요. 국민유지손상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해당 유서에서는 본인을 질책한 사람이 조교사, 선배, 기수, 말관리사라고 되어 있었고. 또 경찰에서도 참고사항으로 여러 말관리사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혐의에 관한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조교사의 품위유지손상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 조사 결과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경마라는 이름 아래 부산 경남경마공원에서 7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되물린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마를 하는 말의 수명도 서울과천경마공원에 비해 1년이나 짧다고 합니다. 마사회는 이 죽음들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은 경마를 시행하는 시행처일 뿐이고 조교사나 기수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개별사업자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본 마사회는 단순 시행처가 아니었습니다.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는 모두 마사회법 아래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품위 손상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마사회에겐 이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1년 전 한 기수가 마사회에 불려갔습니다. 기수 면허가 걸린 중요한 자리 한 여섯 명 정도 모여있어요. 보면 그러면 다 높은 사람이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적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사람을 아예 내가 저는 못하고 싶어서 못 타요? 말을 태워줘야 타죠. 그러면 다른 기수들은 잘 나가는 기수들은 뭘 어떻게 타요? 뭐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니까. 기수는 1년 동안 출전 횟수를 못 채우거나 성적이 하위 5% 이하면 경고를 받고 3년 안에 재차 경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 조건에 충족을 해야지 면허가 다음에 갱신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너희는 이제 생벌위원회 올라가 경고 한 번 다음에 또 올라가 경고 두 번 면허 반납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게 압박인 거죠. 구급차가 늘 따라다니는 위험한 일터 부상이 일상인 곳에서 출전 횟수를 채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한 기수가 낙마 사고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말 타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말이 갑자기 흥분하게 빗어졌어요. 라고 깔려가지고 쇄골뼈와 다리가 부러진 큰 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부상보다 면허 취소가 더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기수 생활을 오래 하고 싶은 면허이 있고 그리고 꿈이 있는데 이제 기수 면허에 대해서 이번에 정보를 먹으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정보를 먹으면서 면허가 끝내는 거잖아. 마사우에서는 기수들을 자기네들이 몇 명 정도만 추려됐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수들을 자꾸 밑에 하이군 기수들을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르고 자르다보면 나중에 예전에 잘 타고 대상 경주 받고 그랬던 기수들도 이제는 이제 잘릴 걱정하고 내 평생에 저거 했던 거에 이제 밥그릇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훈 선배도 이제 조교사를 선택한 거였겠죠. 부당한 지시 부상의 위험 면허 취소 문기수가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희망은 조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교사 면허를 따려고 애를 쓴 것도 바로 그 때문. 새벽에 이제 일을 갔다가 오전에 일찍 마쳐요. 기수들은 10시, 10시 반 이쯤에 마치면 집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바로 독서실에 가서 자격증 딸 때까지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잠만 자고 또 일하러 가고 그래서 한 번에 합격했죠. 2015년 어렵게 조교사 면허를 땄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사회의 심사가 남아있었습니다. 자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마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위탁받을 말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말이 40여 마리가 넘었습니다. 목장에 있을 때 문미수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조교사 해야 된다고 말 위탁 관리해둬라 해가지고 내가 두 마리나 아마 사인해준 적이 있어요. 심성도 착하고 열심히 하는 편이었으니까 아마 기수하다가 이래 하면 기존 경쟁력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심사 때 발표할 사업계획서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들려왔다는 소문들 2년 연속 탈락의 고배를 마신 문기수 합격자는 예외 없이 소문 속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면접 들어오고 그 다음날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소름돋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마주가 정보통이에요. 어디서 들어오고 왔는지 몰라도 이번에 조교사 두 명을 뽑는데 면접을 보는데 누구누구 된다. 어김없이 몇 개월 뒤에 딱 그 두 명이 딱 돼요. 그러면 이 마주라는 분은 고위 간부층이랑 연락을 하고 대충 정보를 듣는 거죠. 벌써 정해져 있어요. 다음에 TO까지도 미리 정해졌습니다. 표정부터 달랐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말을 붙이고 다가가야 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었고 남편의 유사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라고 했잖아요. 정말 앞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TO가 나면 준비를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 훈련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겠죠. 심사는 공정했을까 근속 연수나 위탁마의 두수 등을 보는 정량 평가의 경우 대부분 지원자가 만점을 받습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데요. 2018년 문기수의 정성평가 점수로 보면 외부 위원들에겐 높은 점수로 받았지만 내부 위원들에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문기수는 문기수는 유사의 심사 과정에서 겪었던 부당함 고위직과의 친분을 강조했던 마사회 직원의 조언 심사를 총괄했던 고위직 인사의 이름까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문재의 인사는 현재 직위부여 해제 중입니다. 문기수가 지목한 고위직 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신데요? MBC PD 수첩에서 왔습니다. 네. 유사에 보니까 마방 대부 심사 얘기 나오던데요. 네. 아니요. 없습니다. 그 중 과정이 공정했나요? 네. 기준으로 선발된 거죠. 주장님. 일부 조계사들이랑 친분 관계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주장님. 마사회는 이번 심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저희가 더 발빠르게 수사 경찰의 진정을 통해서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자료 제공이라든가 조사 내용들을 전달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째 담당 수사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도심의 한복판. 가족들은 여전히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진을 내가 제일 먼저 와서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두 주먹을 꽉 거기에 쥐고 이는 이를 꽉 깨물고 눈이 떠 있었어요. 시진이. 지금도 눈에 오는데. 그래서 그 눈을 내가 감겨줬고 마지막으로 몸을 이렇게 만져줬는데 야,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고 마사 회장은 유족 면담조차 거부했습니다. 3년 전에 임명된 국회의원 출신 마사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위 노사의 소통과 상생이 기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이 또한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이걸 관리하고 제어할 저는 그 내용은 좀 지났지 않느냐 마사의 자체적으로 자적 능력보다는. 외부 기관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뭐랍니까. 내부를 관리하고 또 그다음에 진단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 위원회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공이 있으시야.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고인의 49재를 올렸습니다. 마사회가 남은 이들의 눈물마저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린 딸의 바람처럼 하루빨리 문중은 기수가 억울함을 모두 털어내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해 견봉과 정년이 보장된 신의 직장 마사회 그러나 실제 말을 타는 기수나 말관리사들에겐 목숨을 버릴 만큼 힘든 일터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특수성이라는 포장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기업 마사회의 전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써 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기업은 대한민국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